우선 이렇게 라이브로 공연이 되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 또 막상 와서 연습해보니까 좀 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잘 못 맞춰서 연습하면 잘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선수들만 있고 제 생각에는 패스 오브 나이스는 좀 더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좋아요. 정말 멋진 영화 같은 무게감도 있고 그런 멋진 공연이에요. 제가 한 가지만 드려야 되는데 모든 걸 잘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겠습니다. 이제 감독을 주시고 자, 됐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베이빗 류슨 인터뷰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류센트 шей